.. 에이.. 도망왔어 ㅋㅋ 오우, 집에 온 기분? ㅋㅋ 아 너무 어렵다 어떡해요? 어떻게 하는 거야? 왜 이렇게 더 편하지, 여기가? ㅋㅋ 뭐지? 왜 다르지? 너무 어색했어요 아니에요? 너무 충격받았어 도망갔어 다들 보아삼 어색했어 생각나 어색했던 거 너무 너무 어색했어 애기가 더 편하네요 왜 더 편하지? 왜지? 뭘까? 네일 자랑을 해달래 제가 네일아트를 이렇게 했는데 뜯어졌어요 벌써 하나가 뜯어졌어 제가 손톱으로 막 뭘 많이 건들거든요 되게 튼튼하게 해주셨는데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는 보라색이고 안 보이네 여기는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보이네? 파란색 여기는 보라색인데 이게 보라색인데 아뇨 다들 모아삼 댓글을 보고 있어요 댓글을 보고 있어요 알았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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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동자의 움직임이래 맞아요 지금 제 눈동작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댓글을 보고 있기 때문이지 내일 오사카 콘서트 있잖아요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 콘서트잖아요 그럼 저희가 뭘 준비했겠어요? 스포츠 스포입니다 아니 그 그 입김 그 뭐예요? 그럴 일이야? 너무 웃겨 그거 뭐예요? 저 그거 진짜 연락 많이 받았어요 뭐냐고 여기저기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입김이잖아 웃겨 뭐죠? 그냥 입김이에요 여러분 근데 막 채영이도 그걸 보더니 혼자 분석하는 거예요 막 언니가 막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 그냥 입김인데 그냥 숨인 뒤 너무 웃겨 저 그 사진 막 합성한 것도 봤거든요 막 끝에 이렇게 제 영혼처럼 막 제 얼굴이 이렇게 웃고 있는 무슨 합성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글도 봤어요 막 막 디멘터 디멘터한테 영혼을 흡수당하고 있다고? 별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너무 웃겨 그저 저의 긴 숨을 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산타 할아버지를 몇 살 때까지 믿으셨나요? 저는 유치원 때 엄마랑 외할아버지가 선물 숨기는 거를 봐갖고 빨리 깨졌어요 환상이 근데 못 본 척했어요 왜냐면 선물 더 오래 받고 싶어서 못 본 척했어요 믿는 척 산타 할아버지 믿는 척 똑똑한 유치원생 저거 저거요 디동 두두두둥 딩 동동동동 어때요? 여러분은 인스.. 별스타라고 해야 되나? 별스타 라이브가 좋으신가요? 브이앱 라이브가 좋으신가요? 저는 아까 처음 켜보고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너무 어색해서 도망 나도 모르게 도망갔어 도망갔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오 되게 의견이 갈리고 있어 오디오가 이상하대 오디오가 왜 이상하지? 지수 라이브가 좋대 흠 흠 좀 센스있네요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나 있는대로 따라다닐 거래 어어 구다이디아 헉 인스타는 영상이 남질 않아서 브이앱은 남으니까 브이앱을 해달래 그래요? 나는 몰라요 아 몰라요 으흐흉 끊겨? 가요대전 스포 해달래 가요대전에 나와요 으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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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입술 색이 뭐냐? 보여줄게 기다려주세요 내 입술 색을 보여주지 입술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뭔지 모르는데 왜냐면 번호가 지워져서 안 써있거든요 이 색만 보고 알아내셔야 돼요 이 색이에요 이거야 이렇게 알려지면 알 수 있나? 미안 도움이 안됐어요 그런 거예요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라거나 할까요? 찾을 수가 없어 알려주고 싶었는데 결국 도움이 안됐잖아 헐렝 색깔 바보? 블러셔 블러셔는 뭐니? 블러셔? 블러셔는 그거예요 뭔지 알죠? 블러셔는 제가 텔레파시로 알려드렸습니다 뭐니? 아기? 아기? 아기 끝? 끝 끝 비밀은 아닌데? 블러셔는 모르겠어요 가지가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야가지랍니다 안녕 안녕 가지예요 달고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요 달고민 보고싶다 네 저는 지금 오사카에 있습니다 여러분 끊긴데 왜 끊... 어휴 렉? 그 정도로? 홀 지금 끊겨요? 거짓말 나는 안 끊기는데? 봐봐 안 끊긴데 누구는 안 끊기고 누구는 끊기고 누구는 아주 살짝 누구는 아주 조금 살짝 아주는 누구는 가끔씩 누구는 하나도 안 끊기고 그렇답니다 이게 먹불보기인가봐요 끊겨요 끊긴데 괜찮아요 저희 내일 보니까요 내일 보기 전에 맛보기로 왔습니다 눈썹 한쪽 올리기 실패 야식 추천해달래 야식은 라면이죠 라면 먹고 싶다 언제 자요? 저 이제 씻고 자려고요 씻기 전에 잠깐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갈 거예요 저는 이제 씻고 잘 거거든요 여러분도 얼른 씻고 내일 봐요 내일도 보고 내일모래도 봐요 알았죠? 내일도 보고 내일모래도 봐요 오케이 올해가 가기 전에 자주 봅시다 2019년도 불핀과 함께 2019년도 불핀과 함께 갑자기 안녕 나 이제 씻고 자러 갈게요 내일 멋있는 모습 멋있는 모습? 내일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웃겨 이상한 다짐이야 이상한 다짐이야 어쨌든 기대해주세요 내일 주목해주세요 알았죠? 기대하라고 잘 자고 얼른 씻고 씻는 건 나구나 얼른 다들 푹 자요 이제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고 밥도 잘 먹고 그럽시다 같이 오케이? 오케이? 내일하고 내일 모래 봐 내일하고 내일 모래 봐 굿나잇 굿나잇 블링크 바이 사랑해 사랑해 잘 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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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